자 지금은 러시아 아이스하키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병원님이랑 카리나와 함께 안녕 제가 한 4년 전에 처음 러시아 왔을 때 여기서 아이스하키 처음 봤는데 와 제가 제가 봤던 운동경기 중에서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몸싸움할 때 막 부딪히고 아이스하키 공을 퍽이라고 하는데 그 퍽 타격하는 소리가 진짜 정말 찰집니다 가끔 싸우기도 한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안 싸웠거든요 몸싸움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주먹다짐도 허용이 되는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오늘 한번 아이스하키도 보고 격투기도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 둔투 보러 갈래? 둔투? 응 이거 요즘 그? 개 재밌어 나 둔1도 안 봤는데 그걸 아직도 안 봤다고? 응 그거 넷플릭스에 있어 빨리 봐 알겠어 자기야 넷플릭스 없는데? 어디 넷플릭스에서 찾아봤어 어디냐니? 미국 넷플릭스 봤어? 여기가 한국인데 미국 넷플릭스를 어떻게 봐? 자기야 VPN 몰라? VPN? 아 그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변경하여 전세계를 가상여행할 수 있는 VPN 응 VPN 중 요즘 지금 서프샤크가 핫하거든 서프샤크 우회 접속을 통해 미국 서버로 들어간 덤 미국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단 말이지? 응 미국만 아니라 100개 이상 다양한 나라 넷플릭스 볼 수 있어 이 영상은 서프샤크위피엔에 후원으로 제작되어 있으면 아래 링크를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시고 서프샤크위피엔에서만 제공하는 24개월 구독 시 3개월 추가에요 에펙클 받으세요 에펙클 받으세요 결국은 아래에 많이 궁금해서 그리고 인사 조회자님과 함께 구경을 số 6개월 캠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러호칸 사고 저기 안에 들어가 와 여기 아베스사람들 죽겠다 경기는 못 보잖아 아 그렇네 나도 있네 1개가 원래 인기가 많아서 1달 전에 뼈가 다 없어졌어 엄마가 한 달 전에 예약한거야? 오 들어왔다 우리집 홈이니까 다 우리집이야 맞아, 다 같은판이네 가자 신의 고르침 바스키지 손녀 가자 와이프 아니야? 바스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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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접 오는 사람들 엄청 많다 가족으로 많이 먹었어요 아기들 엄청 많네 애기 때부터 그런걸 너무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부산도 뭐가 있거든 애기 때부터 롯데 자이언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인다 어,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 경기 시간 12분 전 경기 시간 12분 전 경기 시간 12분 전 경기 시간 12분 전 핫도그 다들 먹었어? 핫도그 다들 먹었어? 어버야, 프라테스는 이게 또 먹기게... 봐봐? 핫도그 먹기게 또 맛있지? 음! 맛있어? 아이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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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우와! 우와! 손댓! 손댓!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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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먹어도 되나? 같이 먹어도 되겠다. 우와, 쏘아 쏘아. 야, 드디어 쏘이네. 예뻐. 야, 쏘게 예뻐. 그럼 좀씩 안가죽하면 더 봐지. 여기가 귀여워. 다들 썼어. 다 가려고, 다 가려고 썼어. 대박. 이런 스고시가 어딨어? 아주 재밌어. 이렇게 잡았어, 오늘. 아니, 근데 좀 더운데. 이만큼 싸우게 놔둘는 걸 그냥 놔둘지 왜 자꾸 말리지 사람들을 싸우는 걸 진짜 좋아하나 보네 홀런트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가기에는 이런 거야 가기에는 이런 거야 아는 스포츠 싸우고 그냥 스포츠 사우면 스포츠 사우면 스포츠 사우면 너무 멋있지 스포츠 스포츠 사우면 이거 찍고 있어 정확하게 공연! 돼여에서 골랐다! 은혜 고려 고우! 와! 와! 올라왔어! 가보자! 가보자! 아 때리네! 아아! 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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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말려? 왜 자꾸 말려? 왜 자꾸 말려? 왜 자꾸 말려? 아니야!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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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머리요? 17초 남기고 먹혔네 왜 자꾸 말려? 네! 다시 한번 가르쳐. Ja! Moi, 근데.. 감사합니다 아크펄스 아크펄스 하하하 오우 가봐봐 가봐봐 빡빡빡 봄인데 진짜 아쉽다 봄인데 이겼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재밌었지 뭐 근데 확실히 골릴 때 그 에너지가 미쳤어더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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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빠도 자동으로 일어나시던데? 근데 뭐 그럴 때가 더 있어요 맛있생기지 이기만 올라가는 맛이 있지 또 근데 지고 있다가 골 넣으니까 한 골이나 넣으니까 그게 더 짜릿하긴 하더라고 맞아 맞아 또 그게 느껴진다 진짜 암튼 다음으로 뭐 이기겠지 뭐 그치 근데 진짜 에너지 장난 아니다 맞아 여러분들 아이스하키 진짜 한번 나중에 기회되시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꼭 봐요 진짜 에너지 미쳤어 그리고 진짜 게임이 잘하니까 더 뭔가 빨리 느껴지고 그리고 최대한 앞자리에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좀 뒤쪽에 앉았는데 저번 4년 전에 있을 때는 거의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우리 짐 별로지만 10분 됐습니다 지금 욕하고 있어 아 욕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우리 짐을 욕하고 있어 얼마나 빡쳤으면 아 이거 세 번째 지는 거래 아 이 팀한테 세 번째 지는 거라고? 아니 팀한테 아니고 아니 최근에 최근에 아고아씨 미쳤나봐 옛날에 진짜 최근 서면 펴면은 최근 서면 펴면은 근데 최근 서면 펴면은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많이 별로 좀 해줬어 옛날에 인생 계속 1등 했어 진짜 누가 물어보면 다들 알어 러시스는 아고아스 아고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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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라스